지금 공항이에요 곧 도쿄로 갑니다 가서 만나요 지금 몇시야? 너무 쉬운데? 6호, 12호 1호, 7호, 12호 5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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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호 5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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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호 6호 5호 6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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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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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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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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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호 9호 9호 10호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귀여워서 한번 사봤어요 기대된다 내꺼는 레몬맛 이제 먹자 제발 사진 좀 그만 찍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짠 맛있어? 깔끔해 왜? 나 마셔볼래 아 뭐야 이거? 생강 맛이잖아 이거 어떡해 어떡하냐? 이거 맛있지? 깔끔하네 역시 고양이는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이블 맛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했는데 뭐냐? 괜찮지? 깔끔해 여러분 이게 승리했습니다 이거 에바다 이거 진짜 제일 맛있게 생겼는데 세상에서 그래 다시 먹어볼래 시나몬맛이 나 시나몬맛이 나 시나몬맛이 나 한입에는 없어? 응 한입에 넣으면 맛있어 우리 숙소 오니까 5시 아니 숙소 와서 다시 나가니까 진짜 미쳤다구나 진짜 미쳤다구나 다섯시쯤 넘어서 헐 문어 얼마 안 돌아다니고 말린 게 아니야 짠 헐 개잘아 귀여워 생긴 게 보여줘 맛있어? 당구 맛있어? 내 스타일이야 이거 탄 거야? 미쳤어 내가 말했지? 단짠이라고 단짠 아니고 꿀맛인데? 나 꿀맛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? 나도 제발 떡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맛있네 단짠 아니고 꿀맛이지 않아? 응 이거 누나 간장 아니래 줄 몰랐어 목이 아플 때까지 장사니 어? 왜이렇게 맛있어? 왜이렇게 귀여운 맛이지? 아 이게 너무 귀엽겠지? 근데 이거 먹어볼 줄 알았다 이거 먹어볼 줄 알았다 아 나 이거 내 스타일 어른이 이거 너무 귀엽다 뭐야 개맛이다 이거 이게 헐 맛있어 진짜? 내가 골랐잖아 또 초이스 정말 좋다 진짜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생겼는데 상큼한 그 레몬백 준 줄 그건 저 그건 KGB 느낌 날 줄 알았어 이거는 먹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 사람들이 다 맛있다 했단 말이야 우리가 잘못된 건가? 아 개치전인가? 짠하자 우리 셋이 멋있게 나 왜 손? 나 왜 왜 저래? 존나 어른대 해주네 난리났어 헐 개이득이야 헐 개이득이야 아 큰일 났어 좀 춥다 네 목이 추워 보여 안에 맨투맨 입고 올걸 지금이요 지금 빨리 갔다 올까? 추워? 어 하루 종일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누나 나 혼자 뛰어 갔다 올게 짠 어? 따뜻해 개 따뜻해 헉 완전 좋아 먹을래 나도 얘 여기 찍한게 앞에서 찍어줘 짠 짠 헐 완전 많아 우와 닭다리야? 존맛? 맛있어? 맛있어? 지금 키치 조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거 맛있지? 네 뒷모습도 있어요 귀여워 반으로 30분부터 판대요 얼마 안 남았어 짠 이 육즙 봐봐 미쳤다 미쳤다 대박이야 진짜 맛있지? 좋은 맛? 먹어보겠습니다 빨리 찍어 누나 우리 두 개씩 살걸 이미 내놨어 육즙이 미쳤다 육즙 때문에 나 손 대었어 아파 존맛이다 줄 서서 먹을만 하네 나 미칠 수 있어 와 이거 먹으러 오기 진짜 잘했어 이거 먹어야 되네 이거 뭐죠? 내가 손님이 줬어? 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조금 기다리고 잘릴 것 같다 진짜 맛있다 이거 얼마야? 왜 많이 사는지 알겠다 이건 집에서 그냥 식어놈아 있을 것 같아 왜 어떡해 다 너무 귀여워서 못 고르고 있어요 어떡해 아 진짜 이거 너무 귀엽다 모자도 쓰는 거야? 이거 가방 메고 다니는 거 별이처럼 아 별이 그 가방 귀여워 응 나 어떡해 큰일났어 이것도 귀엽겠다 사과 가방이야 이게 허리쁜데? 곰돌이 귀 다닐 도쿄에서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래 여기?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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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쩌고 한 번 해볼까? 저렇게 힘들어 한다고? 귀여웠어 이제 다 보고 밥 먹으러 갑니다 춥다잉 11분만 걷는 길을 이 도로를 춥고 춥고 이렇게 해볼게 한 번 11분만 더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간판이야? 이게 간판이야? 다섯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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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4개로 잘라서 먹자 어디가라고? 너도 할게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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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동넛 동넛 고춧가루 지키지 섬윙 Bite 안녕 도착을 했습니다 미니범은 책 이렇게 남기잖아 귀여워 손글씨로 써있다 미니범은 finish 배고파 저는 아트랑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젠개 에 значит 한 o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먹네. 나는. 아 이거는 막기가 있네. 이게 더 비싸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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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먹어. 전소림이야. 고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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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안 돼. 고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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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. 미쳤어. 고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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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서 크게 담아야 돼. 고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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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전 casi 가지. 고기야. 고기야. 다리가 어느정도 없는데 다리가 어느정도 없는데 뭐야? 뭐하는거야? 나 지금까지 너무 웃고 가보니 그냥 내가 그랬잖아 말이 안되는데? 이렇게 손단하자고? 뭐야 이게? 나 처음 먹어보는게 맛있겠지? 응 똥? 눈물이 날거같애 눈물이 나 어떡해 나 여기서 2시간 동안 먹으려고 음미야 하나 다 먹어야 돼 뭐지? 가리비 지느러미가 생겼어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너무 맛있어 맛있어? 응 목밥 완전 뽀들뽀들 나 못민들은 왜 이걸 못먹어 여러분들은 얘가 대신 대박이야 이게 뭐야? 뭐지? 진짜 이게 빠져들지 짠 연어 알 연어 알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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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어 어? 흠 이곳에서 기기에서 바랬어 은 Drum 응 그래 그래서 그 전에 먹은거 같 든가 봐 깔끔해 어? 그 전에 먹은거 약간 그냥 잘 먹기였거 아냐 연어 영어 맞췄는데 막 배고 있는거 그 날 산 beads 그럼 다 먹을 거야. 네, 터진 안이 있어서요. 이별 수영 맛있어. 이별 수영 맛있어. 미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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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주얼. 언니가 눈이 떠지고 있어요. 미쳤어? 그냥? 넣으면서 녹아. 자식아. 떨려. 미쳤다. 마지막에 먹을까? 네. 시각. 남은이 애초에만aho. 미술. 쩨. 그럴 때. 지금 야경 보러 롯봉기 휠즈 모리타워에 가고 있어요 장 surrendered 야경 만나 멋있지요? 거바 이거 장착 축복 축복 축복